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손발절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손끝이 저리다 발이 저리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경의 문제라는 거죠 신경이 어딘가 눌려서 이렇게 손발이 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가 혈액순환 문제인지 신경 문제인지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서 어느 병원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손발절임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것이 혈액순환 문제인지 아니면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구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증상을 정확하게 한번 기술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절임이라는 것은 찌릿찌릿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통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은 혈액순환일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이런 느낌은요 바로 손끝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화가 있어요 손이 차갑거나 발이 차가운 경우 그다음에 또 색깔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손끝이나 발끝이 창백해 보일 수가 있죠 심지어는 혈액순환이 많이 안 되면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는요 색깔이라든가 온도의 변화가 없이 그냥 찌릿찌릿한 아픔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통증하고 찌릿찌릿한 느낌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손끝이 절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 혈액순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손끝이 절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손목에서 손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이런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손끝이 더 심하게 절이고 아프 통증을 느낀다면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손목의 터널의 간격을 줄여줌으로써 더 신경을 많이 누르게 해가지고 증상이 악화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손끝이 더 빨리 절인다 그럼 이것은 바로 신경이 눌리는 것이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위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팔이나 다리가 같이 절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척추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척추 쪽에서 척추강이 좁아지거나 또는 디스크 같은 게 튀어나오면서 신경의 그 뿌리 있죠 척추 쪽에서 나오는 신경 뿌리가 눌리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는 목 쪽에서 눌리게 되면 목의 척추에서 눌리게 되면 팔이나 손 쪽으로 이런 절인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추 허리 쪽에서 눌리게 되면 다리나 발 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절인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절인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뭔가 신경이 눌리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그렇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 오셔가지고 손발이 저린다 해서 오셨는데 가만히 보면 신경눌림이 아니라 그냥 혈액순환의 문제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뇌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데 가셔서 일단 혈액순환의 문제가 안 될 만한 다른 질병이 있는지 혈액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닙니까 손끝이 뭐 창백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전혀 색깔도 변화가 없으면서 온도도 변화가 없이 그냥 신경을 눌려서 오는 그런 찌리찌리사는 느끼는 안다면 그럴 때는 반드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을 찾아가셔가지고 신경눌림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치료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손발자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많이 치료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제가 권행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 밑에 설명란 보시고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